1. 김정현 교위로 오는 거 맞아? 모르겠네 김민규 마을이래 김민규 빼고 가자 일단 어떤데? 예스어 어 버려 어 어디야 어디야 지금 출발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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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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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는 게 맞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이따고 못해 이따고 못해 구소 좀 구소요? 다 따지자 이채 동쪽이라고 한 4번 말했어 이채 동쪽 동쪽 바닷가 해안가 열쇠 몇 개 들고 왔어 사장아? 27개 내 거 20개 들고 왔거든? 같이 쓰자 이거 그럼 우리 47번 도는 거네? 일단 아마 내가 볼 때 기믹 푼다고 17번 날릴 수도 있거든? 아 확인했어 응 확인했어 여기 스타일대로 기믹 오더 들어가자 교위로 아 기믹 스타트 좋아 교위로 아 내가 컨트롤이 좋아진 이유가 있어 그때 수련했잖아 아 그래 그거 중요하다니까 그래 그 길직로를 안 하고 이게 운영을 하잖아 우린 레이드 거긴 사냥 기믹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지덕 기믹을 풀어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? 우리가 직접 맞아 보고 벗겨볼게 아니 어차피 내가 열쇠 20개 들고 왔으니까 아까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자 맨 모양은 거북이야 아 기믹을 설명 안 해주고 우리끼리 풀자고 아 이거 가볼게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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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확인 거북이 아닌데? 어주바든 스켈렛던 지켈타? 야 야 뭐야 이거 원은 피해봐 알아서 원 피해 메테오네 메테오 피하고 이거 뭐야 이거 어 메테오 끝나면 스턴 먹나 혹시? 계속 메테오 하는데 야 난 기모마리아 못 부서 자 자 자 잠깐만 교율이 이거 회의 들어갈 때 잠깐만 야 한 번에 죽었어? 뭐야? 일단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두드려 맞자 가자 어 한 번 더 가보자 잠깐만 아니 얘들아 불은 맞지 말아봐 아 오케이 불은 오케이 나 안 맞았는데 조금만 딱 맞지 말아봐 잠시만 어 왜 이래? 이걸 부서야 돼 나만 비석을 안 부서져 부석을 비석을 부셔야 돼? 아 아 아 비석 안 부수면 이렇게 되나 보다 아 이번 턴 비석 한 번 부숴보는 걸로 비석 부숴보는 걸로 다 가 보자 나 부수는 중 나 부수는 중 존나 부수는 중 부수는 중 내 것도 많이 또 해 야 비석 때려도 딜이 안 들어가 미치겠네 이거 이제 머리 굴려야 돼 야 알았다 비석 대 비석을 부수는 게 아니라 비석이 4개 떨어지거든 그 원안에 들어가 있자 서로 한 명씩 비석 하나당 한 명씩 튜브인가? 나 들어왔어 나 비석 안 때린다 나도 들어가 있어 맞네 비석에 원이 있네 나 키가 30이야 일단 1초 어? 비석 4개 바깥으로 나가야 돼 비석 4개 바깥으로 나가야 돼 다시 들어가 보자 어떤 걸로 풀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이거 비석 4개가 뿌려지잖아 어 비석 안으로 들어와 봐 비석 그 원안 말고 그냥 그 안 보스 쪽으로 와봐 아 오케이 보스한테 비석 냅두고 어 오케이 보스 쪽으로 와봐 보스 쪽을 바깥에 뿌리고 그렇게 해보자 한다 한다 보스한테 갈게 보스한테 갈게 밀어내잖아 얘가 안 죽는 거 같은데? 피 달아 어 뭐야?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? 아니 지휘단은 정답은 알지 당연하지 근데 내가 알려주면 재미는 없는데 이거까진 말할 수 있어 힌트 우리 또 이랬어 힌트 힌트 없어 힌트 근데 아니 이거 힌트 힌트 자 힌트 들어갑니다 아 악어식 힌트 들어갈게요 어 두루뭉실하게 해줘 네네 자 오케이 자 악어식 힌트 들어갔습니다 자 자 악어식 힌트 들어갔습니다 자 힌트 들어갔고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세요 비석 하나에 한 4명 들어가 보자 어떻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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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라 어디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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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 됐다 오 됐다 와 맞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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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야 알았다 비석 4개 깐 다음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비석 다 부숴야 우리가 전체로 사네 뭉쳐있자 아 오케이 오케이 뭉쳐있자 오케이 들어갈게 요거 쫄몬은 내가 정리할게 음 요거 쫄몬은 내가 정리할게 어 이게 뭐야 와 지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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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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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빠졌어 아 아 아 야 근데 알았어 아 알았다 이거 하나씩 비석에 서서 가운데로 몰아 이 병X야 비석 4개를 우리가 가까이 깐 다음에 하나하나씩 비석 없애면 즉살 안 한다고 이 새X야 이 무시한 새X야 로아 안해봤어 이 새X야 비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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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비석 나온다 자 비석 오 Mr Horn 다행히 cambiar 그 맞잖아 아 대신 sein 표ril 타임 비석을 가까이 모아야 돼 갸부자 비석 떨어지는 데가 우리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구나 응 뭉쳐있어 뭉쳐있어야 돼 나 멀다 나 밀려나서 멀어 내가 글루고 갈게 나 글루고 갈게 사장인 쪽 사장인 쪽 사장인 쪽 사장인 쪽 사장인 쪽 어 가는 쪽 가는 쪽 왔어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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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짚고 맞아 보스 쪽 보스 쪽 보스 아악 뭉쳐 있을 게 아니야 한 방향에 있어 한 방향에 밀린 맞아 전황으로 일자로 서면 돼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전황에 대체 일자로 서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바오바오바 오바오바 한 명 어딨어 한 명 어딨어 아 걸어온다 걸어온다 어디야 야 너는 어딨어 나 여기야 야 여기야 야 야 나는 피통이 적어서 한 방향에 얘 워프맨인데? 아 죽었구나 나는 붙기 전에 뒤져요 내가 이거 베리어를 한 번 넣어줄게 뒤로 심 안 내리고 지우당 뒤로 와 지우당 뒤로 베리어 일단 넣어놨어 됐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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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죽겠어 나 죽겠어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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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렀어 일렀어 기다려봐 김민기 기다려 김민기 일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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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야 비석 뭐야 야 이거 깨봐 이거 깨봐 비석 깨봐 어 비석 딜단다 야 어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미치겠네 나 이거 방금 한 방에 죽은 거야 아니면 데카가 달아서 죽은 거야 한 방에 죽은 거야 이것도 비석 빨리 깨야 되는 거 아니야? 비석 개미지나 들어갔는데 비석 한 번만 더 깨보죠 우리 비석을 지켜봐 오케이 오케이 어 밀었다 좋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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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석 여기부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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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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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됐어 공복분 넣었어 공복분 넣었어 이거 비석 때려보지 야 비석 비석 때려봐 야 비석 때려봐 비석 때려봐 야 비석을 써 보라색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? 야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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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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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녹이고 있어 10사가 조심 10사가 힐러웠어 힐러웠어 야야야야 힐러웠어 와역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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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겨여 와역점 와역점 나이스 가자 나이스 넣어야 돼 넣어 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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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 김민겸어라 김민겸어라 야 이 미석 미친 새꺄 미친 새끼야 야 이 병X 같은 새끼야 미석을 저따 쳐가는데 일자로 변하다니까 미친 새끼가 아 쓰레기같은 새끼 일단 기믹은 다 파악이 끝났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무빙하다가 우리가 밀려갖고 서로 떨어지는 순간 한 대 쳐맞으면 빈사장끼야 나로 아 근데 깨박이 형이 맞으면 수영상이라 그럼 이거 할게 초반에 죽기 전에 내가 존자 써서 버텨줄게 오 좋은데? 그걸로 한번 해볼까? 존자 좋다 일단 뭉쳐 어 뭉쳤어 일자로 써 일자로 써 이제 지금? 일자 일자 기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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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야 안 보여 누구? 보이지 않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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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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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자 존나 좋은데? 룬 룬 룬 룬 룬 룬 이거 룬 이거 룬 넣어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뒤에 뒤에 포스부디 메쉬 추격 넣어야 돼 넣어 넣어 써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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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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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자 이거 잠봉 내가 정리 내가 정리 잠봉 정리 좋아 아 내가 정리 잠봉 정리 너무 좋다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? 와 잠봉 정리가 너무 이삭이다 다시 뭉쳐 뭉쳐 있어 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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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부터 여기부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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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둘 셋 세 번째 몇 시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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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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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밀어 승북 몇 시야 승북 몇 시야? 아 너 목걸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? 아니 근데 잠깐만 깨박이 형 피 몇이야? 난 102 103 반지 꼈어? 아니 반지 안 꼈어? 반지 목걸이 다 껴 나 노학스윙 야 그걸 준다고? 반지 목걸이 다 껴봐 오 153 들어갈까? 153 이건 충분히 할만해 오케이 가보자 야 야 야 야 나 글루 걸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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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다로 이쪽으로 와 아까 왔어 왔어 여기 다 있어 오깨x3 저기 왼쪽 왼쪽 굿굿굿굿굿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아 둘 둘 메시 메시 오 우리 쪽 8시 메시 왔어 왔어 메시 김호찌 됐어 다시 가보자 어 어 밀렸다 형 동작 여기 비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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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싸 타이밍이야 여기 비싸 드립을 드립을 하나 하나 제발 제발 뒤로 치지마 불기둥이 밀었는데 제발 지금 됐어 들어간거야 이거 길러주 길러주 대용 유지 비싸 비싸 여기부터 일을 날라 자 다음.. 절로 가. 바로 가. 바로 가. 바로 꺽꺽어. 절로 가야돼 얘들아 가자! 저기 대신에 bashing. 와야돼. 와야돼. 나이스하! 됐어! 야, 힐 좀. 힐 놓지. 힐 넣었어. 맞게 맞게 맞게. 유행 나이스하! 나이스하! 나이스! 근데 교율훈 나 이런 말 해도 돼? 오늘 두기장보다 더 빡세서 이게 레이드야 이게 레이드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 기준에선 이게 4-5보다 빡세 형 우리 4-2도 소개시켜줘 4-2 다음에 4-5 가자 4-2 가자고? 4-2 안해봤어 우리는 형 보상 높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보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 그리고 채팅창 끊게 지금부터 일단 알려주는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본다 싶으면 형이 약간 히든식 오케이 오케이 아까처럼 아까처럼 계도소 순서나 어떻게 와요 형들? 전설의 1군 민교 사장 개박 오와 왓타감 레전드 어떻게 입장 한번 해봐? 파란불 어 해봐 렛츠고 누구니 너는? 리치킹? 아 얘가 리치킹이네 왕사의 왕 뭐야 뭐야 야 뭐한다 야 소리 났어 뭐 하는 거야 뭐 날리고 낫날리고 밀어내고 야야야야 바닥에 묻혔어 이거 어떻게 야 안해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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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야 아 이건 바깥으로 가야되네 바깥으로 가야되네 바깥으로 가야되네 아 오케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걸로 어 이거 또 그거 한다 가지마 어 가지마 가지마 원 바퀴 있어야 돼 원 바퀴 가지마 원 바퀴 있어야 돼 원 바퀴 가지마 원 바퀴 있어야 돼 이거 아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? 이거 잠깐 타임 교위로 이거 작전을 해야 돼 맞잖아 이거 작전을 해야 돼 잠깐 기다려 어 일단 얘들아 원 바퀴 틀렸어 지금 두 가지 가설을 할 수 있어 음 1번 저거 생겼을 때 쟤를 때리면 안 돼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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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때리지 않는 거 플러스 원 안에까지 들어간다 아 이게 하나 아닐까 지금 우리 원 바퀴에서 때려봤잖아 뭘 뭐 원 안에 들어가지 말고 때리지 말아보자 오케이 저거 생기면 안 때리는 걸로 아예 안 때리고 뭉쳐 있어보자 뭉쳐 오케이 야 밀었다 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안 때려 안 때려 아 아 예? 야 원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나 아까 들어갔잖아 우리 뭐지? 자 여기서 악어식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 맞춰야 되네 내가 재물 할게 그럼 재물을 찾아야 돼 누가 그럼 누가 재물 제일 센 사람인가 누가가 가봐야 알죠 가보자 그러면 야 재물이 내 볼 때는 바닥에 저 똑같은 보라색 원으로 있거나 그럴 거 있어 그 재물이 표시가 돼 빨간색 뭐 떠다니긴 해 배 아파 야 서로 다른금 찾아봐 찾아봐 뭐가 달라 지우강 들어가 지우강 들어가 나 들어가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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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끝났지 나이스 어 재물이야 야 재물 야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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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다 아버지 들어가지마 자 야 스톡 걸렸다 죽여 죽여 나이스 뭐야 야 빠른데 총 자 4-5 차례 왔네요 4-5 쟁중이라는데 괜찮아 야 야 저기 쟁하고 있네 쩔 땐다 어떻게 4-5 가볼까 내 카드 챙겨 볼까 어 가보자 일단 TP 찍어봐 그러면 어 yes sir 여기 아직도 쟁중이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쟁중이야 여기 지금 이거 누구야 누구 몰라 나도 여기 사람들은 활싸 여기 지금 지금 야 야 야 야 나 레벨 20 반대 건벤이랑 임직단 이렇게 한거 같은데 안 범 들고 솔로 가도 되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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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우리 4-5 포기할까 아 씨 이거 외교단판 지워봐 두께아 아니 교일우 어 이거 발빼자 어 발빼자 야 여기다 야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발 빼서 해 발 빼. 그러면 오늘 우리 던전 모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? 그래 나도 가야 돼. 다음에 하자 다음에. 오늘은 봐주자! 애들 귀 사운드에.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어 고생들 했어! 고마워 고마워 고생했어요! 끝까지 돼. 최고의 강의인 선도 recognized to be a robside musical. 그리고 나랑 뿌링. 그런지 해 tramp으로Be a robside musical. 건가왔다. 데ミ sho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